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로와 세베드의 아들 야구부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구부와 다데오 가난하인 시문 및 가른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굴레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던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불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오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바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심판날에 소동과 곧무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재칙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며마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너희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며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하도다 집 주인을 바할 세부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래 그런 점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숙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하미니 사람의 운소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더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서지자의 이름으로 서지자들 영접하는 자는 서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거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대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보금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면 아마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이 큰 이가 일어남이 없더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원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교 받을진데 오리라 오리라 한 이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할 건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가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돌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의 책망하시되 화해술진저 고라시나 화해술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부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온부에까지 나다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심판날에 소돔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미니라 하시니라 아멘